할렐루야! 10월 15일 줄리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 은혜 모자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과 경배해 주님과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과 경배해 주님과 경배해 주님과 경배해 주님과 경배해 그가 잔뜩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장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이곳에 서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어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성령과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성령과 죄악의 물든 나를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성령 대하소서 태우소서 때늦게 알려주소서 이곳에 서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속에 은혜를 내리 Про Vide 이 속에 은혜를 내리석 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맘을 세상에 나의 천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번째로서 오늘도 기억 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를 오늘도 내리어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끌려서 오늘도 축하해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를 오늘도 내리어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끌려서 오늘도 축하해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를 오늘도 내리어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끌려서 오늘도 축하해 하소서 생명의 주여 별류만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지 마시고 나 기억합니다 저 개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의대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분옥 내게도 보일 수 없소서 참으신 동안 천사가 운대진 그리였네 저 개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의대로 날 인도하소서 바리아 천사가 운대진 그리였네 바리아 천사가 운대진 그리였네 저 개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의대로 날 인도하소서 만나러 찾으시고 보다 사는 날 위해 보다 사는 날 위해 받으시만 넌 받으시옵소서 나 항상 나의 십자가 만남해하소서 저 개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의대로 우리 한 번 더 가렸습니다. 생명의 주요 생명의 주요 별류가 바르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다 기억합니다 저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신세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부동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천히 운대시피옵네 저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신세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축제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시옵소서 저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신세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자는 날 위해 다 마셔라이다 나 한참 나의 신세가 반박해 하소서 저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그 신세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그 신세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평회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신비로운 일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새해 영원히 소금이 되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거른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른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른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너로 일원한 주의 교회로 일원한 하나님 너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이 말씀에 생명을 거른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순종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어 영원한 하나님 너로 영원한 하나님 너로 일원한 하나님 너로 일원한 하나님 너로 일원한 하나님 너로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 있으러 나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위해 세워주신 우리 황성흥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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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위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번호하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번호한 주의 성동을 우리 한 사람을 사랑으로 부끄러워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권리에 대하고 경계하며 사냥해 알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합니다 환영합니다 호시원을 믿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끄러워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번호하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름을 충만하게 구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부끄러워주시옵소서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물을 활짝 열고 중락해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강을 부고 모든 분들 성패들을 기원하니 자유 켜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수 없는 참나 평안함으로 온전히 생명을 나아가자 주님 마음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가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이끈 것들아 다 찬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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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빛바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던 거꾸로 내 속에 있던 거꾸로 아멘